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김덕호 대표와 이슈를 두 가지 좀 이야기 해볼 텐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롬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오늘 하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3월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지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연준의 대차대접표 축소도 병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기준금리 0.25% 인상할지 아니면 더 많이 인상할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롬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도 오늘 새벽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재롬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우선 재롬파월 의장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는 의견들은 이미 어떤 패드워치라든가 이런 어떤 관련 기관들이 마찬가지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 지금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의 지적이 좀 많았었고요. 여기 이제 IMF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 EBC라든가 EBC라든가 이런 어떤 각국에 있는 기관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영란은행도 2016년 이후부터는 거의 사실상 금리를 낮춘 상황이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즉 어떤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2월에 공개가 됐던 1월 FMC 의사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때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무려 23번이나 언급을 했을 정도다 보니까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증시를 많이 하방압력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후발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더 기폭제 역할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시를 좀 보실 때는 결국은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나 S&P500 지수를 좀 보시면은 그 동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500이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하향 소득을 계속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리사이클 정상적으로, 리오프닝 정상적으로 돼 리사이클 정상적으로 돌아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단기적 조정이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S&P500, 지금 어떤 스탠다드 포스에서 선별한 우수한 500개의 기업에 대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자산의 거품, 이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월 기존 작년에 연준이 어떤 얘기를 했던, 우리가 연준이 마찬가지로 잭슨홀 미팅, 8월에서 했던 그 발언에서는 우리가 6월까지 테이퍼링을 마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컸었는데 이 부분들이 11월 되면서 마찬가지로 3월까지 조기 종료를 하고 양적 완화를 했던 부분들을 다시 긴축을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연말 때 갔을 때는 이제 점점 그 기조들이 많이 발휘는 됐었습니다만 실제로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주목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연준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매파와 그리고 비둘기파가 좀 발언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어떤 매파 발언을 했던 사람이 세인트 루인스 의장이었던 블라드 총재 어떻게 보면 이름 비슷하게 피해 총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금리를 더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50포인트 이상을 50pp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직 경기 정상화에 있어서 기업의 완충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0.25가 좀 적절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제롬 파월 의장이 과거 트럼프 정권 당시에 이제 발탁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가장 어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수적인 정권에서의 어떤 발탁 인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그 시그널을 조금이라도 폭착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하는 데서는 과감한 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현재는 0.25포인트 정도가 3월 말에 인상은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을 발휘했지만 이번 어떤 오크란 사태로 인해서의 인플레가 좀 더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50포인트까지 인상은 우리가 한 번에 온 인상이 아니라 6월에는 적어도 두 번 정도 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준금리는 3월에 FOMC, 이번 달에 열린 FOMC회에서는 어느 정도 폭을 올리느냐의 문제이지 올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기준금리 인상,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 한우 총재였던 이주열 총재분께서 지난 2월에 마지막 금통일을 주관을 하시고 지금 인선을 들어가 계신 상황인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작년 11월에 제론 파월 의장이 다시 연임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들이 증시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차기 의장으로 거론됐던 인물 중 하나가 브레이너드 부의장이죠. 지금 현재 부의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기조나 이런 어떤 정책적 분야에서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연준 의장을 다시 이제 제론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신임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부의장으로 브레이너드 의장을 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기조가 오히려 조금 더 탄탄해지는 꼴을 나타났었죠. 즉 이번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총재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이제 비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차기 인원에 대해서의 어떤 그 정책 기조의 변동성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는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조기에 단행을 진행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타격이 좀 컸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약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 즉 외국인들이 과거 IMF 때 환차에 대한 부분들의 그 손실포구에 두려워서 과감하게 매도하고 패닉세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국내는 어땠습니까? 외환 보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 부분들을 대응하지 못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영향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자체가 타격 그리고 국내 증시가 타격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셔야겠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은 마찬가지로 선제 대응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리먼 브라더 사태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의 유출이 공포장세에서 나올 부분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